속초의 수욕장 아니 내가 이런지 어떻게 알았어 그런게 있었나 좋다 여기 여기 회사랑 진짜 많겠다 아까 방식방 입숭고 지라 아까 방식방 입숭고 지라 밤에 불 들어오면 정말 예쁘겠다 바다 바로 옆에 이렇게 소나무 길이 있는 것도 너무 맘에 들어 슬기로운 속초 생활 그래 그래 볼까 밤에 다시 온 속초 해석장 역시 조명이 중요하기도 하고 예뻐 눈으로 보는 것만큼 안 담기네 눈으로 보는 것만큼 안 담기네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